정근흑 13원 선생님이 뭐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쓸데없는 짓 하지마세요 난리가 난데 13을 했다고? 13 13을 했어?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로 어떤 소리날까요? 2 타이거다 이게 그래서 얘 글자 이름 뭐고 가지고 있는 3가지 소리는 이에어 그럼 얘가 이에어 갖고 있으면 얘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타이거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T는 T E는 얘 중에 하나고 N은 N T는 T 그래서 여기 뭐 들어갈까? 이건가? A 이건가? 그럼 뭐 대? 합쳐서 어 어쨌든 뭐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근욱이 공부했어? 진짜? 읽는 거 연습했어? 전화기 없지? 근욱이 아직 네 그럼 어떡하지? 근욱이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? 근욱이 이라고 안되는데? 근욱이 아이디야 우리 이름으로 알아 근욱이 아이디야 어? 근욱아 몰라요 몰라요 아이디, 우리 이름으로 몰라 네 자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어? 합쳐서 틴트 틴트 이런 거 공부해서 틴트라는 거 연습한 적이 있어 혹시? 자 그럼 이게 아니라 치자 그러면 이거 되면 뭐가 돼요? 틴트 그 다음에 이것 이거는 틴트 그럼 그 중에서 뭐야? 근욱이가 연습할 때 듣고 따라서 말했던 건 틴트였어 텐트였어 턴트였어 음 근욱이가 따라 이걸 보고 따라서 소리됐던 게 틴트였어 텐트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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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중에 뭐였어? 이거 보고 뭘 하면서 소리내면서 따라 읽었어 텐트 같은데 그래 텐트잖아 뭐라고? 텐트 연습을 안 한 거네 뭐 텐트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? 텐트 쓰는 법은 T E N N T 그렇지 그래서 이거 뭐가 됐다 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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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했어 음 T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얘가 뭐여서 무슨 소리 하던가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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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이, 어 중에 하나 될 거고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, 에, 어 중에 하나 될 거고 그럼 이거 뭐가 됐을까? 내가 뭐였더라? 뭐여서 어떤 소리냈더라? 타이거야? 그렇지 타이거 들어볼까? 타이거 그러면 아이가 아이, 이, 어 중에 이 어, 이가 됐구나 그 다음에 쥐는 그, 쥐 중에 그 그, 그 다음에 이는 이, 에, 어 중에 이 티기열 티기열 너희 이거 방금 뭐라고 그랬어? 타이거 타이거 근데 이게 네가 한 거대로 하니까 티기열 됐는데 어디서 잘못됐을까? 아이 그, 아이가 이가 아니고 뭐 된 거야 아이가 아이, 이, 어 중에 이 됐다고 그러고 이거 다 합쳐서 다시 소리내봐 다 합쳐서 소리가 타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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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래 뭐래 아이 됐지 뭐 이야 이는 이 되면 티밖에 더 되냐 타이가 되냐 어? 이거 못 읽어 티잖아 이거로 그래 안 그래 돼요 그러면 아이가 아이가 돼야지 얘가 타이 소리를 낼 거 아니야 타이 요까이 소리가 타이고 얘가 걸 될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는 이가 아니고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이가 가진 소리 이, 에, 어 중에 뭐 되고 있어 그래서 타이거 타이거 내고 있잖아 타이거 타이거 그래서 소리는 티 티 소리, 소리 티 소리 타이거 타이거 어떻게 썼어 티 티 티 티 티 앤 뭐야 relief 어떻게 할까 저의 이 if 이 지우고 I 발라 달라고 네 아이 이 이 앤 앤 tonight 앤 지금 랩 랩 지금 T, I가 어떤 소리까지 내고 있어? TIE TIE 요까지 썼어 그 다음에 T E R 그래 이래서 뭐가 됐다? TIG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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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하고 누나는? 어 몰라요 몰라? 얘는 어떤 소리 내지? 니들 다 읽기네 시간 좀 많이 걸리네 갑차 자 어떤 소리 자 그럼 확실하게 소리 하나만 갖고 있는 얘하고 얘는 소리 하나만 갖고 있는데 얘는 무슨 소리? T 얘는? 푸 푸 그렇지? 네 오케이 그러면 O가 가진 4가지 소리 한번 살펴볼까? O가 가진 4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O O O U 자 O가 가진 내가 해서 우리 가르쳐 줄 테니까 알았어 앞으로 4번 남았어 O O는 O O O O O O 뭐라고?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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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정을 밟았나봐 압정 밟아보고 O O O O O 개꼬닭 압정 밟고 죽지는 않겠다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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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를 넣으면 O O O O 그 다음에 O를 넣으면 이런 소리 될 거고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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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소리내면서 연습했어? 톱 이랬어? 아니면 톱 이랬어? 아니면 탑 이랬어? 아니면 터프 이랬어? 중에 뭐였지 그 논이 연습한거 그 논이 연습한거 뭐였지? 탑 톱 탑 탑 탑 탑 오가 그래서 뭐였다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아 됐어요 에? 탑 탑 탑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탑 그래서 쓰는 방법은? T O T 그렇지 O가 가진 내가의 소리 뭐라고? O O O 아이고 잘한다 됐습니까? 그 중에 뭐 됐다? O O 자 이렇게 소리 여러개 가지고 있는건 항상 규칙이 있어 첫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게 한개든 두개든 중간에 있는건 대표 소리 힘센 소리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힘빠진 어 됐습니까? 오 오 오 야 다음번에 기억해야해 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였습니다 후 규진이 이어서 하자 감사합니다.